보통 프로그램들이 서로의 것을 카피하거나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절대 근데 전 당당하게 대놓고 한번 해보려고요 강심장 보셨어요? 거기 보니까 토크 주제 같은 거 옆에 놓고 한 사람씩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걸 대놓고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 해서 다 준비를 하셨어요 강심장보다 더 후끈한 김심장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김심장 심장을 뒤흔들 WS501의 강력한 이야기 자 어느 분부터 갈까요? 일단 뜯어야 되는군요 저도 처음이라 앞에를 그러면 하나씩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여쭤봐야겠는데 이거 다 뜯고 시작하나요? 하나씩 뜯나요? 그래요?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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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이거 사람들의 의견이 틀린데?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 뜯고 시작하는데 우린 특이하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요 그래요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지 신종플루 독방신세 아까 우리가 얘기하자라는 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 너무 걱정 많이 했어요 누나가 감사합니다 진짜 왜 이런 일이 신종플루가 제가 일본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엄살이 심하고 그런 체질이 아닌데 쇼핑을 하다가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어서 아 피로해서? 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신종플루 확정을 받고 독방을 갔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병실 독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 그 독방은 안 되는 데고요 병실 독방을 갔는데 병실 독방을 가서 너무 첫 두째 날에는 너무 아프고 열이 나서 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타미풀을 먹고 한 이틀 지나니까 좀 살만해지는 거예요 타미풀로 먹었더니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놀거리를 찾아야 돼요 아 혼자 독방에 갇혀있어야 되니까 네 갇혀있어야 되니까 제가 컴퓨터를 구했어요 여기서 일본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를 다운받는데 네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버퍼링이 늦었어요? 왜냐하면 하루를 자고 일어났는데 80%에서 버퍼링이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열받잖아요 독방에서 혼자 침대 누워서 버퍼링과 함께하는 하루가 너무 아... 그래서 하루 파일을 날리고 다시 다운을 받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아 오늘은 영화를 볼 수 있겠구나 해서 다운을 받았고 틀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노트북이었던 거예요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얘기네요 3일 만에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니까 입 모양으로 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뭐 대충 영화 제목이 킹콩을 들다 였거든요 아 이범수씨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감독님 아 이때는 한 감독님쯤 됐구나 그래 넌 잘해라 이거 혼자 지원해갖고 그러다가 또 컴퓨터 스피커를 또 인이어... 이어폰을 구해서 제대로 5일 만에 봤던 슬픈 기억이 이야... 의미 있는 영화네요 예 박수로 한 번 쳐주실래요 여러분? 어쨌든 우스러워서 얘기는 했지만 어우 정말 건강해져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이 멤버들은 어떠셨어요? 처음... 걱정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알았던 거는 그게 신종프로라고 알기 전에 이제 현주이 형이 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방을 가봤는데 열이 얼마나 났냐면은 이렇게 몸에 손을 안 대도 뜨거운 거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약 먹고 쉬어라 이랬는데 공연도 완벽하게 해내고 또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을 때 또 밥도 먹고 또 그러고 쓰러진 거예요 아 같이..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또 넘어왔어요 먼저 일 때문에 먼저 넘어오게 돼서 영생이 형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잘 돌봐줘가지고 아 영생씨가 같이 방을 썼어요? 네? 아 그게 아니라 아 그건 아니었나요? 네 현주이가 너무 아파서 다 갔었는데 같이 병원을 갔어요 또 일본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일본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소개받고 갔었는데 그때 확진을 받고 참 다행이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 정민이였다면 나 신종풀로 걸렸어 이러면은 정민이 뜨면 어 오지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장난으로 여러분 장난입니다 또 믿고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영생이라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나 신종풀로 걸렸어 그래도 어 그래? 이러고 있잖아요 심각함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랑 밥 안 먹어줄 때 영생이가 같이 카레도 먹어주고 아 아 훌륭하네요 네? 훌륭하네요 걱정도 왜냐하면 카레가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예 아 그러고 보니 메뉴 초에 쓰니 영생이가 다 나네요 영생이 카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 어쨌든 완전히 치료가 됐잖아요 네 아까 말했지만 지금도 약간 가까이 오기 조금 겁을 내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네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네 딱 들어가자마자 어 김현중이다 야 나가자 나가자 하면서 오오 네 이 왜냐하면 감염에 위험이 있으니까 뭐 이해드려야겠죠? 이해해요 예예 네 하지만 이제 이 초콜릿이 나가면서 완전하게 완쾌 됐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대국민 사과문도 아니고 네 아니 그래야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안심하시죠 네 저희 이제 신종플루가 다 나왔고요 이제 러브 라이크 디스라는 곡으로 컴백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마시고 러브 라이크 디스라는 곡에 감염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지다 감사합니다 야 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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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합니다 자 김심장 계속 진행해 볼까요? 네 그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?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? 그래요 네 김귤 네 규정씨 내가 떼줄게요 네 저는 규정씨만 보면 옛날에 혀바퀴에서 했던 게 생각나요 네 네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미안해요 보고 시작해요 네 보고 시작해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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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별로 해 별로 해 네 그래 참고 가자 말투만 해 드릴게요 그때는 막 삥 꽂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건 빨리 삥 같은 건 하지 말고요 네 안돼요? 하지마요? 하지마요? 오래된 일이에요 네 네 괜찮아요 이거는 뭐 그냥 네네 네 저도 사람이니까요 네 네 참 신기하네요 팬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네 팬들도 손을 있으니까 오그라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미안해요 난 너무 좋아해서 그랬는데 등도 굳고 괜찮아요 지금은 김심장이니까요 네 좋아요 자 김심장 규정씨가 볼게요 네 아